립스틱. 립스틱. 난 진짜 모른다. 립스틱? 주세요! 이거 맞아? 아저씨. 굉장히 지금 신이 나셨는데. 어디 뭐 반주하고 오셨어요? 아저씨. 아니 뭐 개그맥에서 한잔 하셨어요? 닭백수개? 아니 신이 많이 나셨어요. 너무 올라와요. 이번에는 울음 다 나오지 말고. 에이스 듣기만. 에이스 듣기만 딱 나오죠. 깔끔하게. 한 팀에 한 명이 이 노래다. 제일 잘 출 수 있는 사람 딱. 아는 노래 있으면.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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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공연을 주셨을 때 와, 예쁘다. 야, 랩 두 사람이 웃어가봐, 옆에. 야, 어떡해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야, 너 자꾸 공부하는 거야? 아 괜찮아, 그래? 어떻게 해? 어떻게 되겠다. 어떻게 빠지는 거야? 어떻게 빠지는 거야? 어떻게 빠지는 거야? 야, 미쳤다. 괜찮아. 이야, 진짜 웃긴 안 나간다. 자, 그만. 야, 진짜. 야, 예성아, 진짜 어깨왕이네. 언제까지 어깨. 야, 나 진짜 토요일한테 빠진 줄 알았어. 이거, 이거, 이거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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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우리 우리 크리스마 레이나의 그 아름다운, 그 아름답습니다만. 야, 정말 일당백인 우리 레이나의 하락으로 이번 승리는. 감사합니다.